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. 이 좋은 계절에 첫방송 보시고 또 더 좋은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공찬영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그냥 여기 제일 어두운 진란더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. 아주 죄송합니다. 재밌으셨어요? 예. 이렇게 막 채워주시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100만이 넘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힘을 넣어주시면 200만, 300만 돈만 갈 것 같습니다. 요즘 한국 영화 이렇게 여러분들 기운 넣어주셔야죠. 그리고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주시는 유민이 부르는요. 천박선 한튼 알맞춤입니다. 예쁘다. 안녕하세요. 천박선 테마 연구소에서 유민열을 맡은 박수인입니다. 제가 추석 때에도 천막사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색다른 느낌으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 하면 다음번에 또 보러와주시고 많이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막사 양지아 강동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추석 때 영화를 개봉해서 추석 때 함께 팬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마음 딱딱한 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휴 좀 며칠 더 나갔는데 날씨도 좋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하시는 것도 많이 계시고 푹 쉬시고 천막사도 너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만 아쉬우시죠? 네! 아쉬운 사람은 소리되라! 아 분위기 좋다 네 제가 이제 그 추석을 했거든요 좌석보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은 이미 당첨됐어 네 혹시 보단 짜장면은 아쉬운 짜파게티를 한 거 봐 인센스나 키링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사진 같이 찍도록 할게요 핸드폰 챙겨서 내려오시면 돼요 초청 안 돼도 올 게 없기 자 상대비부터 JL의 1번 오 1번 JL 1번 아 저기 계시고 자 손배우 GL 6번이요 GL 6번 GL 6번 네 계신 거 같아요 아 저는 IL 5번 한 번만요 한 번만요 IL 5번 와악 IL 4번 와악 HL 4번 어떻게 이게 짧은 부분을 맡아졌어 HL 4번 소희는 2열의 18번 2열의 18번 2열의 18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오신대고 네 그럼 배우는 FL 16번 아 2부화 FL 16번 네네 손을 짓을 때 아니에요 나오셔야 돼요 핸드폰 챙겨서 나오시고요 네 너무나 쉬우신죠 네 저도 뭐 하나 경품 하나 된 적이 없어 아쉬우시니까 그래도 명절이 와니까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을 위해서 축하할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네 어딜 가세요 어딜 가세요 네 포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찍는 거는 여기 암절이 찍으시고 유행하면 전혀 과감해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가운데 가세요 네 하나 맞으시고요 네 네 하하하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심심하시니까 추석이라고 첫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추석은 추석은 선탈 추석은 선탈 아니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두 번째 어 두 번째 메리 미 메리 미 메리 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공공의 정이 되셨어요. 나갈 때 조심하세요. 핸드폰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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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 네. 여러분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바라고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추석 남은 연휴 아무리 즐기시고 첫 박수 많이 걸어주세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객님 팀장님 잠깐만 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장 앞뒤까지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장 앞뒤까지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